들어가. 먼저 가. 정말 너 들여보내기 싫다. 강태인 집에. 어머니, 왜요? 어, 지훈이가 핸드폰을. 아, 주세요. 제가 갖다 줄게요. 나 좋아하는 것 같아. 민동아. 강태인. 자은동이 그때 지훈이가 갖고 있던 물건으로 캐고 있다고요. 지훈이가 유기된 거 눈치치고 그게 누구 짓인지. 정말 미안해, 지훈아. 그런데 아무래도 나 강태인 좋아하는 것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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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